자, 그러면 뉴스 3 이제 시작을 해야죠. 드디어 미국 대선에 막이 올랐습니까? 바이든, 샌더스가 지금 25%씩 맞나요? 그 정도씩. 아이오아에서 첫 번째 경선을 하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미국 대선은 어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어제고 현지 시각으로 3일부터 시작이 됐다. 대선 레이스 그러니까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 레이스가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아이오아 코커스 당원대회라고 하죠. 이 아이오아 코커스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요. 이 아이오아라는 주가 어디냐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북중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미네소타 아시죠? 미네소타 미치고 위스콘 시내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시카고라든지 이런 대도시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쭉 내려오면 아마 있는 주인데 인구가 316만 명밖에 안 돼요. 그 땅떡어리는 비교적 큰 편인데도 워낙 여기가 산업 기반이라는 게 많지 않은 동네다 보니까 316만으로 굉장히 작은 주잖아요. 농업이 주인 그런 주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대체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된다고 얘기하는 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별히 1972년 이 아이오아 코커스에서 1등을 한 10명 중에 7명이 최종 대선 후보가 됐다. 그리고 아이오아 코커스에서 3등 이내로 들지 못하면 대선 후보가 된 적이 없는 정도로 우리도 대선 풍향계다. 그래서 종로가 중요하고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오아라는 데가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선에 물론 첫 번째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전이 시작이 됐다는 건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시청자들이 조금 헷갈려하시는 게 그럼 민주당만 후보 경선을 시작하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조너드 트럼프 대통령도 후보로서 지금 선거 전이에요. 선거 전에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통화당에는 빌 웰드 전 메사추세스 주지사라든지 조 월시 전 하원 의원이 일단 트럼프 대통령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건 경쟁에 아무 의미가 없고 하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아이오아 코커스 아이오아에서 하는 경선에 가지도 않아요. 지난달 30일 날인가 거기서 유세를 한 이후에 아이오아 여기 가진 않는 거니까 거의 대선 후보로서 결정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 같이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후보들이 나와서 경선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중에 이 사실을 아는 분들도 거의 없고 전 세계에서 관심도 전혀 없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후보다 이렇게 보지만 어쨌든 공화당에서도 경선 중에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민주당이 어떻게 될 거냐.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의 대세론이냐 아니면 샌더스의 바람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판세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시간으로 지금이 한 5시 반 정도 됐거든요. 현지 시각이. 그러니까 저녁 늦게 정도 되면 아마 나올 것 같아서 아마 우리 시간으로 한 오전 중에는 대체로 누가 어느 정도의 표를 얻었는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판세로는 바람으로만 보면 샌더스가 바람이 좀 불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 골수 지지층들이 많이 있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선명한 차별성 이런 것들이 좀 약하다는 평이 있는데 반해서 바이든은 굉장히 예각 그러니까 날카로운 각이 서 있죠. 샌더스는. 샌더스는. 그래서 샌더스는 골수 지지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선거 운동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캠페인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46대 대통령 선거 딱 4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 현장과 나머지 후보들의 유세 현장의 확연한 차이가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 현장에 가면 열광적이라는 거예요. 거의 광신도처럼 트럼프 안 맞는다. 이런 분위기인데 그 나머지 후보들 힐러리 클린턴을 포함한 나머지 예비 후보들의 어떤 유세장에 가면 냉랭한 분위기였다는 거죠. 대선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과 누가 훨씬 더 각을 세울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훨씬 더 유리해 보이는데 그런데 전국적인 지명도라든지 과연 대선 전에서의 본선에서의 경쟁적이라고 치면 바이든이 더 낫지 않냐. 그래서 바이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후보를 뽑아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샌더스는 이제 본인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선거 운동인데 샌더스가 조금 불리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상원의원이거든요. 버먼트주의 상원의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워싱턴에 가 있어요. 왜냐하면 탄핵 그것 때문에. 심판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가 있는데 유력 후보 중에. 버니 샌더스 의원 상원의원이잖아요. 거기다가 엘리자베스 워런도 상원의원이어서 지금 막판 유세 이런 걸 빼먹고 dc에 가 있어야 돼요. 갔다 와야 돼요. 갔다 오면 결과가 거의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바이든과 샌더스의 양강 체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끝나면 어디로 가냐면요. 절로 갑니다. 뉴햄프셔로 가요. 뉴햄프셔. 샌더스에서는 아마 버니 샌더스가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버먼트주 상원의원인데 버먼트주라는 게 조금만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뉴욕주와 뉴햄프셔 사이에 조금만 주거든. 그러니까 인근 자기네 동네에요. 홈그라운드나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이 아이오아 코커스에서 버니 샌더스가 이기고 1등을 하고 뉴햄프셔로 가서 압승을 해버리면 초반 분위기는 굉장히 샌더스한테 유리해질 거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샌더스의 바람과 바이든의 대세론이 과연 오늘 중에 나올 결론에 어떻게 반영이 될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가 지금 여기에 경사를 참여 안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죠. 마이클 블룸버그가 있는데 조용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쨌든 3월 3일 날에 있는 슈퍼 튜스데이 슈퍼 화요일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포기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슈퍼볼이 엊고 그저께 끝났잖아요. 그때 광고도 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클 블룸버그가 과연 슈퍼 튜스데이 슈퍼 화요일에 어떤 결과를 얻을지도 관전 포인트인데 지금 현재 3위는 부티지지 전 시장이죠. 왜 우리가 젊은 피다. 멀꿈하네. 부티지지하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초반 돌풍을 못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지 판세는 부티지지에서 4등 정도인데 만약에 여기서 워런 상원의원이 한 4등 정도에 머무르면 실질적으로 이제는 별로 희망이 없어질 거다 이런 관측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내일 모레쯤 맞나요? 아무래도 한 번 또. 그래서 원래 목요일 날 김지은 박사께서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연락을 한 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한 번 모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일정이 맞으면 좀 일찍 모셔서 미국 대선에 특히 민주당의 판세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괜히 흥미로 이걸 전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미국 대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내고 우리나라랑 북한 중국 어떻게 관계들이 변하는지 보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니까 저희가 신경 써서 또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 투유라고 청약할 때 온라인에서 많이 했었는데 청약 홈이라고 서비스가 바뀐 거죠? 바뀌었어요. 어제 오전 8시부터 아파트 투유는 안 되고 이제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주관하는 applyhome.co.kr. 다시 라고 하니까 좀 그런가? applyhome.co.kr. 이게 맞네. .com은 되는데 .co.kr 하려니까 그건 안 맞는다. apply 지원할 때 apply하고 home 그러니까 청약한다는 뜻인가 봐요. 이렇게 apply.co.kr 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청약을 여기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청약할 수 있는 무슨 건이 없었어요. 그리고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집을 한 다음에 열흘 이후에 청약을 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뀌어서 실제 청약은 13일부터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어제 사고를 쳤네요. 접속자가 몰리면서 아예 처음부터 에라가 발생을 해가지고 계속 오류 메시지가 뜨고 아주 그래서 어제 굉장히 짜증난 분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사전적으로 행정정보 자동조회 사용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걸 등록해놓으면 편하잖아요. 그런 걸 하려고 이제 첫날이니까 많이 들어가셨는가 본데 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몰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준비가 좀 소홀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www.applyhome.co.kr에서만 앞으로 공모하는 주택청약은 여기서만 된다라는 거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죠. 앞으로 이제 오프라이 홈 통해서 하셔야 되고요. 아파트 청약에 대한 관심이 역시 대단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중에 코로나를 또 뺄 수가 없네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한국과 중국의 항공편들이 한 40% 이상 줄었습니까? 현재 기준으로 그런데요. 앞으로 조금 더 줄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한은 거의 지금 통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후베이성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물론이고 예를 들면 서울과 인천과 베이징 노선이라든지 이런 데도 손님이 없는 거죠. 손님이 없으니까 항공사들이 빈 항공기를 셔틀할 수는 없으니까 아예 간편을 한다든지 아예 중단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국내 항공사 8곳이 신종 코로나 발병 이전에 총 100개 중국 본토 노선 이게 국내 항공사 기준입니다. 그래서 100개 중국 본토 노선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해보면 한 41%의 한중하늘길이 당분간 끊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공사별로 보면 대한항공이 15개 아시아나가 8개 여부산 1개 등 총 24개 노선이 또 종점보다 줄어든 그런 간편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왜 이 뉴스가 눈에 띄냐면 우리 상장사 중에도 항공사들도 있고 물론 대한항공의 한진칼은 좀 특수한 이슈가 있죠. 거기에 M&A 이슈라든지 기업 지배권에 대한 이슈들이 있어서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LCC 중에도 상장사들이 있는데 작년에도 실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일본에 가는 손님들이 많이 줄고 또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실적에 타격을 많이 입었는데 올해 벽두부터 중국 쪽에 굉장히 거의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가뭄 또 실어 오고 이러는 건데 이게 다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LCC가 훨씬 더 타격을 많이 받겠죠. 대한항공이라는 건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그러지만 LCC는 일본 중국이 주 무대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보면 일본도 지금도 아직까지도 전만은 못한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에 대체로 거비나 수사를 가지도 안 풀더러 이게 신용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약에 거의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아마도 인식이 예전보다는 좀 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전 수준으로 금방 회복한다든지 그 이상 올라가는 건 거의 어렵다. 왜냐하면 나라의 이미지라는 게 이렇게 훼손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불교환 이런 느낌이 있으면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위생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마음이 편한 대로 관광이라는 게 마음 편하다고 가는 건데 출장 말고요. 그런데 이제 가겠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LCC를 위주로 한 항공사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빨리 회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마는 신용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당분간 계속될 거고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회복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혹은 중국 여행을 계획하셨던 분들이 동남아 쪽으로 좀 돌리신다든지 일본이나 이쪽으로 갈 가능성은 그런데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요. 워낙에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동남아에 가시면 말은 동남아인데 가보면 중국 온 것 같은 느낌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중국 광역들이 리조트라는 일을 워낙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한국이 좋습니다. 한국이. 한국 관광.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한국이. 한국의.